Q. E1 Q. HV Q. E2 Q. E2 이제 가가지고 보고를 해주면 되죠 초소에 이러이러하고 있으니까 보고를 해주면 되죠 아홉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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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가 앞에서 탱커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피가 많이 다녀 제가 탱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얘 한 명 어딨니? 태가 왜 버렸나요? 얘 지금 콰아라는 친구 쓰고 있어가지고 콰아라 이 친구 쓰고 있어가지고 버렸습니다 이 친구가 마업이 아주 짱짱이에요 그냥 막 매직 미사일 날리는 거 아까 보셨죠? 파이어볼 날리는 거라 제가 앞에서 탱 다 하니까 얘네들이 뒤에서 딜을 미친듯이 넣어주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봐요 이 양동이들을 계속 나르세요 이 지역의 다른 곳에 불길을 옮겨준 것을 막아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전쟁입니다 브렐레이나 지휘관이 병사들과 저에게 다른 인물을 시키려고 한다는 네버헨터에서 일어났던 가장 처절한 전쟁을 다시금 보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 하는 건가? 상업지구에서 브렐레이나 지휘관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을 거래요 상업지구에서 브렐레이나 지휘관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을 거래요 쟤네들이 저기다 불 질렀나보네 경비대에 어 뭐냐 성체에다가 불 질렀나봐요 도시 경비대에다 불 질러버렸어요 얘네들 화끈한 놈들인데 만만치 않은 놈들이네요 경비병들 상대로 불을 질러버리네 당연히 내 화버맨이 아니라 마치 전건이 어떻게 할까 던 큰 대상으로 던큰덕은, 당신이 네보인트에 머무는 동안 성큰 플래곤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뒤쪽 방안에는 사용 가능한 3가지 크래프팅 차업대가 있습니다. 또한 당신과 함께 모험하지 않는 동료들은 성큰 플래곤에서 대기할 것입니다. 여기가 주무대인가 보네. 일단 됐고. 얘는 어딨다는 거야? 오이야 갱단 당신이 그들을 소탕하는 데 대한 보복으로 도시경비대 항구 지부를 불태웠습니다. 보안강 코르미노 브렐레이나라는 이름의 도시경비대 지휘관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상업직으로 갔다고? 아 상업직으로 가야 되는 거야? 봐라 여기 있었군. 이것 봐라 이상하기도 하지. 너한테 친구들이 다 있다니. 얘 또 나왔어? 이 친구는 또 뭐야? 자 그만하라고 그래요 조크리스가 여기서 나랑 너랑 만나게 된 건 놀랄 일도 아니야 과라 널 추적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었지 당신이 레지스터 조크리스로군 글레나의 아버지 어떻게 날 찾았지? 오 내 불길의 힘은 꽤 밝지 누군가 그걸 기억만 해준다면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 그래서 사건 사고가 터지고 폭력사태가 일어났던 것만 알아보니 그곳에 네가 있더군 네가 성큼 플래곤 앞에서 내 딸을 살해했는데 너도 아무래도 당하지 않았어 내 딸이 싸우면서 어떻게 네가 개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지 궁금해하지만 어쨌거나 넌 개를 죽였어 그녀가 나한테 도전했었어 그게 뭘 의미하는지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지 그래 그녀가 내 시기에 자비라는 걸 배운 것 같은데 아마 어느 날 내가 내게 똑같은 교훈을 주게 될 거야 아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 내 생각엔 이리 오너라 학생들아 수업이 기다린다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카라 기대하지 저건 누구지? 아까 전에 여기서 스태프 들고 있던 두 명 제가 죽였잖아요 여자 두 명 죽였잖아요 그 딸의 아버지인가봐요 바나나 먹고 있어요? 바나나 먹고 있어요? 아이고 죽는다 자 일단 이겼으니까 표시가 한 번 취해주고요 아우 피곤해 빈민가로 가는 길 빈민가로 가는 길 지옥 추후 자 상업지구 여기로 가야겠죠? 아 여기가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곳이고 여기가 네버인터야? 빈스러워 빈스러워 은각지 낸다고요? 아 제 지금 목표는 한 아침 8시까지 하는 거거든요 아침 8시 지금 약간 1차 고비가 오고 있어요 지금 약간 1차 고비가 오고 있어요 지금 방송 현재는 10시간쯤 넘어왔거든요 1차 고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렐돈이 보낸 다른 깡패 녀석들과 대면했어 트렘.. 어 트렘에 사라져 그럼 너는 살아남을 테니까 아니 왜 내 파티원들은 왜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꾸 쫓겨 마지막 기회다 트렘에 꺼져 acting like this is some kind of come on demon girl let's see if you're as hard to kill as they say DIE 일요일은 휴방 아니죠? 일요일 휴방 왜요? 일요일 휴방 일요일 날 왜 휴방을 합니까? 원래 오늘 아침 시간 넘겨서 한 점심이나 저녁 시간대까지 점심시간 좀 넘게까지 하고 난 다음에 끄고 일요일 날 쉴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걸 준비를 안 했어요 이거 네버인터나이트를 할 거면은 네 유튜브도 켰어야 되는데 유튜브 키는 걸 준비를 안 했어요 유튜브 키는 걸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오늘 한 8시까지만 하고 일단은 네 끝내고 유튜브도 킬려고요 시킬 때 지금은 뭐 켜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네 지금 네 새벽 5시 50분에 지금 어? 유튜브 생방송 켜놓는다고 누가 들어와? 나 아무도 안 들어오지 그리고 어차피 방종해야 돼요 네 방종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제가 그것도 안 바꿔놨어요 그 뭐냐 왓치독스 할 때 제가 네 60프레임으로 바꿔놨어야 되는데 지금 30프레임이어가지고 60프레임으로 바꿔놨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바꿔놨어요 방송 켜고 방드림을 다 하고 나서 딱 보니까 어? 야 이거 60프레임으로 안 바꿔놨네 그래가지고 방송 어차피 한번 꺼야 돼요 그래야지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든이 계속 패거리를 보낸다면 우리는 그들을 계속 죽일 뿐이야 아 자 이렇게 그를 만나야겠군 우리는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 아, 요거 좀 할 수가 없니 어이? 진짜 재밌는 것 같고 인정적이지 그래서 요즘 둘 다 터뜨리고 터뜨리로 수식에 터뜨리로 받은 터뜨리로 하니 코인을 훔치는 일을 도우란 말인가? 약간 얘는 선성향이고 얘는 악성향이어가지고 네, 지금 서로 계속 대립하는 것 같죠? 그거 엉성한 기획 같아 보이는데? 제가 더 좋아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매우 좋아해 보다 오는 사람이rand에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좀 Chaplin사 이런 나오는 거에요 어떤 건 없을까? 이거 어떤 건 없을까? 그둘의 광고를 안 damnated 건가 그냥 그낭을땐 한 번 봐와도 그들의 건가 그리고 다 Oakland에는 왜 그렇다 일단 지금이 틀린 것 같다 또 다른 것 같다 여하거나? 우리가 추진瑞스의 줘리안에 사는 것 같다 네네ν터에서는 엘길번encia 제가 제 작년에 말씀하신 것 같다 하하하하하 아니 아니 무슨 팀원들끼리 미친듯이 싸우니 그냥 하하하하하 쥐들끼리 치고받고 미친듯이 싸우니요? 음 좋아 두사람 모두 그만해 No, she deserves an answer You are right of course I should not be here But I do not know where else to go And the only clues as to what may have happened to my circle May lie with those shards So yes, I do not wish to be in this city I do not wish to be a burden But I do not know what else to do to help All I can think of is seeking out the druids In case they know what we can do But I will go along with whatever our leader decides If we help you, so be it If not, then I will stand by that decision as well Well... Alright Maybe I wasn't explaining it well enough But if we grab that coin from Leldon's stash Well... At least we'll have something to bargain with He really likes that coin 이 일에 대해서는 자네리 믿어보지 자 믿어보도록 합시다 포인트를 훔치는 걸 할 때까지 확인하겠다 I don't want anything happen to you I will have anything happen to you Warmera, 망시랑 누가 조림들님 잘하나요? 당연히 망시가 더 잘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착해가지고 조리들님 할 줄 모릅니다 자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게임하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지금 원래 중립이었는데 원래 중립이었는데 중립선쪽으로 지금 점점 이동하고 있죠? 점점 착해지고 있어요 지금도 원래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데 평화적으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인을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팔렌네 상인적인 문스톤 마스크를 경영하고 있다고? 수집에서 뭔가 사업을 하고 있나본래요 대부분의 지역에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문스톤 마스크가 유명하다고 생각해요 문스톤 마스크가 유명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렐던의 문스톤 마스크를 경영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방향은 더 쉽고 그리고 너무 불편하네요 자 기본 피해 1에서 8에다가 풍요 피해 보너스 음파 이게 더 나으려나 롱 쏘드 플러스 2가 나을까요? 롱 쏘드 플러스 2가 나으려나 에스트로 블레이드 플러스 1가 나으려나 롱 쏘드 플러스 2가 나쁘지 않네 그냥 플러스 높은 걸 쓰는 게 나으려나 롱 쏘드 플러스 2가 나으려나 데이킨? 여기 데이킨 있나 본데요 데이킨? 그 친구 여기 나오는 거야 설마? 데이킨? 에스트로 블레이드 스펙이 플러스 1강 짜리고요 일단은 플러스 1강 짜리인데 음파가 1에서 4 이렇게 돼 있네요 1에서 4 이렇게 돼 있고 음파 추뎀이 있고 롱 쏘드 2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항상 포더스가 2 붙은 거죠 웬만하면 플러스 높은 거 붙은 게 좋긴 한데 지금 여기 붙어있는 효과가 추뎀 이어 가지고 롱 쏘드를 쓰는 게 나을지 이걸 쓰는 게 데미지가 더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데이킨? 오 데이킨 여기 있네 안녕 데이킨? 뭐야 데이킨 생긴 게 왜 이래 손님이다 맞겠지? 데이킨 정말 반가워 거볼트? 데이킨은 완전 거볼트야 데이킨이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을 땐 그랬어 데이킨은 거울을 자주 안 봐 거울은 보통 데이킨한테는 너무 높이 있어 그런데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가? 데이킨은 바디고 음기를 아는 가수고 위험해서 도망치고 이야기를 쓰는 작가야 어쩌면 너 데이킨 작품을 읽어봤을지도 몰라 내가 가끔 찾기 힘들긴 해 데이킨은 책이 어디 있는지 보려면 정말 열심히 찾아야 돼 가끔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내기도 해 책을 쓴다고? 아이스 윈드 데이킨의 멋진 걸 많이 들었어 물론 데이킨은 거기 올라가는 생각은 잘 안 하지만 읽은 적은 많아 그런데 최근에는 아이스 윈드 얘기를 많이 못 들었어 어쩌면 마지막으로 간 이후로 사라졌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네 여행자라는 건가? 데이킨은 작은 코보이트지만 큰 여행자야 데이킨은 쉐도우대 워터딜 언더다크 엠에도 가봤고 산이나 숲 동굴에도 많이 가봤어 데이킨은 무서워서 도망치면서 비명 지를 때 아니면 그런 곳들에서 서서 바라보기까지 해 아니면 그런 곳들에서 서서 바라보기까지 해 데이킨은 워터딜 보다 조금 더 작아 데이킨은 워터딜 보다 조금 더 작아 데이킨을 왈Space 데이킨을 왈타 데이킨은 워터딜 보다 lost 생각이 있나? 언드랜타이드랑 워터딥 사이에서 디키는 골렘이랑 마흡사랑 베음 아가씨에게서 잠깐 쉴 시간이 필요해 이거 다 제가 저번에 했던 확장팩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죠 확장팩에서 다 나왔던 얘기에요 저는 확장팩까지 다 깼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죠 언드랜타이드가 내 마지막 확장팩 마지막 확장팩에서 나왔던 얘기죠 블렘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지? 언드랜타이드의 얘기를 해줄게 워터딥에 대해 얘기를 해줄게 빨리 보고 싶은게 있네 뭐라고 했지? 파는 물건을 볼 수 있을까? 파는 물건을 한번 봅시다 이게 얼마에 팔렸는지 보자 시료 키트 116원 똥값이네 자 림프클로 봅시다 림프클로 여기 매력 돈이 왜 이렇게 비싸냐 매력이 1 올라가네 기종 모자 하나 써줄까? 이거 매력이 1 올라가네요 매력이 1 올라가네요 매력 올라가는 건 좋은 일이긴 한데 타오르는 빗줄 타오르는 빗줄 유닉 아이템들 와 이거 설득 4나 올라가는데? 핀치의 고급 모자 어 이거를 사야겠다 이거 하나 삽시다 설득 4 올라가네요 이거 개꿀인데? 설득 4에 헛에 4 올라가 벨트 오브 어지리티 자유이동에다가 민척 드래곤 디사이플의 로브 드래곤 디사이플의 로브 레드 드래곤 디사이플만 쓸 수 있는 보호네 화살 플러스 2 볼트 플러스 2 파네요 이거 하나씩 사줍시다 볼트랑 화살 이거 하나씩 사줄게요 볼트랑 화살 하나씩 주고요 이건 뭐야 레이팅 노트 와 공격 보너스 3이면 이거 3강짜리인데 이거? 마이티 3에다가 연주가 8 올라가는 거구나 일단 디킨 저 친구 디킨 뭐 퀘스트는 못 봤나보네요 나중에 위치 알려줘야 되는 것 같다로 모험을 더할 생각 있나? 디킨은 동료 안 되나요? 2에서는? 아 이거 못 연대요 도시 경기에 저기 가야겠다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일단 세이브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일단 세이브 도시 경기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역사님 우리의 역사님 Cormac told me of your unusual heritage 그리고 he also told me you showed admirable restraint in cleaning up the docks you are to be commended I had hoped your restraint in this matter would serve to avoid further violence but Moya's gang has forced our hand last night they attacked the watch directly they put one of our posts to the torch like cowards and they killed Lieutenant Roe the lieutenant was a good man his post at the docks was a difficult one but he always made the best of his position he will be missed those thrice cursed murderers now have free reign but not for long captain let me lead the watch down there we'll answer fire with steel those responsible for Roe's murder will answer for it marshal but force will not root out these killers we will need time and patience and we will need to rebuild our presence in the docks if we are to bring these murderers to justice we will need a new face in the district a loyal watchman who can wield restraint as well as a sword that is why I summoned you here in short you were to take Lieutenant Roe's place I think you were the best one for the job especially given your more unique skills set very well I think the watch will benefit from your experience and your social braces it seems marshal Cormac has told me of your interest in Black Lake you may wish to reconsider your intention to go there perhaps you haven't heard of the murder's there another nobleman has been killed Gentry was but the first I will permit only the most trusted the watch to enter Black Lake serve me well and I shall grant you access but not before I think that will be more difficult than it seems but yes it is no easy task it is for the honor of the watch if those killers get away with what was and the watch can show no weakness steps must be taken and the watch can show no weakness steps must be taken the situation at the docks is in danger of becoming worse what was at first opposition from Moya and her gang is threatening to become all out I had thought they would not risk drawing blades against us in the streets but through our informants we've discovered that they are actually smuggling in a cache of weapons to do just that they are planning for a fight and if the reports on the number of weapons coming in are true then the watch will quickly be outmatched let's see Now the villain is winning is longer than Hila fighter 4 associates and f以上 Red Dragon라 Disciple is living in 2.5 i think it isdo it it is much as weak powerful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을 응원하는 것 그곳에 격렬이 있기를 alcance. 어느 곳에 돌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결정하여 죽을 수 있기를 될지. 무엇을 필요하든, 너의 소리를 찾기 어렵지? 경비대에 배신자가 있다면, 우리는 한꺼번에 그들을 제포해야만 합니다! At least someone is speaking sense. Silence, Cormac. Enough of this. I think we can at least agree on who should tackle this matter. Lieutenant, you have proven yourself to us, and you have done so at great personal risk, 물론 모야와 그 친구의 죽음으로 죽음을 잃어버린다 좋습니다. 이제는 위험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지 하지만, 이 작업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의 사무중으로부터 공격한 것들은 도크 지역에 보호하는 것들에 따라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의 지구들에게서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은 각자의 조치를 그 밖에서 부담을 받았어요 사투리의 모조사는 일정에 제한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녀의 조치를 얻을 것입니다 하여 저에게 조치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치를 얻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험을 얻을 때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또한 때마다 사투리에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informant의 조치를 지켜봐요 그 방을 얻을 수 있는 조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의해가 제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하다가 그냥 뚝 끊겨버릴게 자 일단은 어 밀수업자들이 빈민가를 통해가지고 빈민가를 통해가지고 지금 어 뭐냐 밀수를 하나보네요 무기를 갖다가 밀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단지하러 가야겠죠 나 와도 아니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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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 일이래 저기 말하자면 So keep it Neval, after the war with Luskin and the plague, it is good we can finally turn our attention to where it belongs and the certain matter of back taxes owed at the harbour. Of course, lord Nasher. With your leave, I will return to my duties. Hmph. You may go, Neval. After all, the guild and I have much to discuss. 됐고 네 저는 빨리 무기밀수없자들이나 네 박살내러 가야겠죠 일단 그전에 무기밀수없자들 이거는 이제 메인퀘스트잖아요 메인퀘스트니까 네 일단은 서브퀘스트들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공원 패배상점 히르의사원 일단 여기 네 일단 여기 먼저 가야될거 같아요 물스톤마스크 이븐이 이블린이야? 안녕하세요 몬스톤마스크에 방문하시는거 같은데 맞나요? 한국에 당신이 갈만한 곳이 따로 있을거 같은데요 무슨 얘기하는건가요? 우리 상품과 서비스 아주 비싸요 당신이 감당할 수 없을게 뻔한 일 어서 떠나라고요 자네 원래 손님들에게 그렇게 무리한건가요? 한 푼도 쓸생각이 없다면 밖으로 내팽겨지게 될거래요 한 푼도 쓸생각이 없다면 밖으로 내팽겨지게 될거래요 한 푼도 쓸생각이 없다면 밖으로 내팽겨지게 될거래요 단돈 도둑놈이래요 우리에게 레돈에 대해서 말해주겠나? 지금 이제 니시카 캐릭터 이 캐릭터의 캐스트를 좀 진행을 해줘야겠죠 나는 그자가 니시카에게 해를 끼치는걸 방치할 생각이 없는 A를 원만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장소는 뭐 하는 곳이지? 그 다음에 표시해야 된대요 이 장소는 뭐하는 곳이지? 폴힝 kicks iş marine 이 장소는 못하는 곳이지? 종합원을 바꾸고 고객들도 바꿀 필요가 있었어요 프라이버시를 파는 곳이라는데요? 프라이버시를 판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제 춤이 즐거우셨나요 송녀분? 한여름 춤에 적 번조가 아니던가 난 춤을 아주 많이 사랑한다네 지금 밤새웠습니다 어제 7시 40분 정도 켜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여기는 못 들어가는 것 같고 일단 레돈이라는 친구 그 친구 집으로 일단 가봐야겠죠? 가기 전에 여기도 한번 둘러보자 레돈한테 한번 가볼게요 레돈의 집이 어디야 레돈의 집이 어디야 레돈의 연신처 근데 왜 이렇게 남자같이 생겼냐 진짜로 얼굴이 분명히 여캔데 왜 이렇게? 잠시만요 제발 가끔은 거울에 한 Energia 마시멜 요즘은 rue 왕이 구조 지고 자 anno 제 왕이 다 눈 글 진짜 글쎄 도망금은 드디어 거기다. 마ня의 시끄 집는 처음으로 일어났다! 이게 안는 차례야 할 걸 안 할 거예요! 다섯 개의 잎과 10isure까지 저에게 하시길 바랄게요. 저에게는 왜 이렇게 무대되지 못해. 너 진짜 인사한 것 같이 만한데. 总까지 묽히 바닥에 baptizing! 자 그걸로 충분해 아버지 또 안했는지 모르잖나 내 딸한테 손 떼지 못해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 뭘로 얘기해야 되지 거짓 그걸로 충분해 아버지 또 안했는지 모르잖나 but she's got to have taken it if she's not hiding something she has nothing to fear 증거한 그것뿐인가 만약에 다른 게 없다면 너는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I I blasted if you aren't right but if I ever catch you girl you'll waste away in the stocks once the watchmen get I told you it wasn't her well you're still out one coin purse I don't see what you're so smug about thank you I owe you one 뭐지? 뭔데 그냥 뭔 이벤트야 이거? 그냥 사라지네? 내 딸한테서 손 어 내 딸 내 딸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야 됐나? 뭔가 내가 선택을 잘못한거 같기도 하고 일단 여기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바이러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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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걸로? 가지? 재밌겠다. 벗어리지 마세요. kilos! 쉽게 나와 이거로 하고 있어? 재인하네? h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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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ö. 재인하네. ensure iyi. 영화나기. 흠흠. 오징어? 오징어. 헤이. 너무. 연양아. 영화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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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들은 좀 쎄네요. 너네 좀 쎄다. 어 이것도 어떻게 상대로 해야되냐. 큰일 났구만. 아까 제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털렸으니까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와 휠트 너무 쎈데. 와 휠트 너무 쎈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되지? 벽들이 엄청 쎈데요? 그냥 쎈게 아니고 짱쎈데. 뭔가 다른 퀘스트도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상점도 가보고 공원도 가보고 네 가볼게요. 상점 먼저 가보자. 상점이랑 사옥. 자 몽크벨트. 케이프 오브 윈터. 야 왜 이렇게 비싸냐. 장난치냐? 괜찮아? 자 몽크벨트.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이거 사가지고 되팔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 이거 사가지고 되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서 못 파이겠구나 대파라도 돈 얼마 안 나오겠네 자 이 사원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사원 안에 한번 둘러봐야겠죠? 아 여기가 몽크 그거구나 켈가 퀘스트 깨는 곳이구나 여기가 켈가 켈가 퀘스트 진행하는 곳이네요 세가 데려올까? 그러면 여기 켈가 퀘스트 진행하는 곳이네 운스톤 마스크는 벌써 한번 들어갔어 공원도 한번 가봐야겠죠 공원 공원에 뭐가 있을까 공원에 뭐가 있을까 공원에 뭐가 있을까 뭐, 맨날 뭐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자, 문 잠긴 거 해제할 수 있는지 봅시다. 이제 안될 것 같긴 한데. 자, 이쪽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이쪽에 뭐 지금 뭐 퀘스트가 진행이 돼야지 여기 와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문이 안 열리는 거 보니까 뭔가 퀘스트 진행으로 와야 되는 곳인 것 같고요. 일단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할 수 있는 퀘스트. 켈가를 다시 데려와야겠네요. 켈가 데려옵시다. 켈가 데려오고 여기 티르의 상황 여기로 들어가기로 가야지. 얘 잠깐 빼놔야겠다. 어 뭐야? Come out of the shadows! I have no patience for your Hostower tricks! Surely you understand my caution. The Hostower has heard of your loss and the involvement of the little flame-haired sorceress we have heard so much about. Our condolences. 그 줄 알아냐라. 그는 그의 모든 학생들은 그의 중간에 대해서도. 일괄한 상황에서. 그 동생들은 그의 일괄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구요. 하지만 이 친구들, 이 그라아, 그는 아들냐를 죽었는 뼈는 마음대로 그의 사전한 뾰윈. 그리고 그의 제가 안을 지어버릴 거에요. 하지만 이런 죄인은 이 여왕이 이 여왕이 적용한 것들 물론 너는 9명에게 전혀서 말했다고 말했지 9명은 정신과 정신에 위치한 것들은 정신에 있는 것들과 불구하고 도착에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샤와 내 집을 내 집으로 인해 이것은 저 자신의 정신을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하지만 너는 이 사건을 하시는 것들과 해싸의 통합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이상하지만 너에게 저에게 도전하겠다고 말할 수 없지만 Neverwinter, and never in the academy grounds. If you aid me, I will aid you. Neverwinter need not be closed to you and your school. I could promise you students, disciples, even slaves. And what is it you wish done? I wish to hear Quora scream. To feel the same pain my daughter did when she was struck down. I want Quora to suffer. To turn a sorcerer's power against them. It is an old technique, as old as Ilfarn itself. But I think you will find we are not strangers to this art. all you have to be caught. We've come to you once were there, you's garyus. In such distance I'm not realizing your aspect could... Shadow's grand won't pay, Torio. But I was short, and the longer we speak, the greatest chance of detection. 그 직선은 나는 자신의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과 이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직선은 사례죠. 그 직선의 하관에게 제공하는 것과 도령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Not at all, but I had hoped for the chance to see to the matter personally, without... I only need more time, my lord. I will find a way past Black Lake's walls. No, Lorne. You will be needed elsewhere to deliver a message for me to our other allies to the east. I could spare one of the Circle of Blades, my lord. They are eager for work, both in infiltrating Black Lake or sending word to the orcs. No, it is not an assassination I need, Lorne. Only your presence. You will be escorting some of our priest allies, who, like the orcs, require a more... personal touch. We are sending the shadow priests to old Owlwell? As for you, Torio, watch for the Sea Ghost. I shall be in contact with you shortly before its arrival. Where it appears, Lorne Sterling. Here we have... Lorne Sterling. It says her son that Lorne Sterling is talking about the story, but... It is not her, sir. Lorne, but I like Lorne. For this, Lorne? Lorne. Lorne, for me. Lorne. Lorne, for me. Lorne, I guess she! 어떻게 되는 일이오? 자 엘라니를 잠깐 빼주고 케이가를 갖다가 파티에 넣어서 데려가구요 그리고 샌드 그 자식한테 일단은 아이템을 싹 팔도록 하겠습니다 샌드 샌드의 상점 여기에다가 아이템을 팔면 좀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포장을 해주고 이 친구한테 팔면 좀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어? 스터디드 레드왕 스터디드 레드왕 스터디드 레드왕 스터디드 레드가 스터디드 레드왕 스터디드 레드웨이가 블랙 돈이 많이 나오지 않네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오지 않는구만 싸도 여기다 두고 돈이 2만 1000원 밖에 안돼 돈이 2만 1000원 밖에 안돼 그지도 이런 그지가 없네 일단 파이터 얘는 뭐 지금 딱히 찍을게 도발? 도발 정도만 찍으면 될 것 같아요 도발 정도만 찍으면 될 것 같아요 도발 정도만 찍고 한번 몽크로 전직을 시켜볼까요? 테스트 해가지고 음 음 음 음 음 음 네버인터나이츠 원에서 몽크로 나왔던 애 중에 엄청 센 애 이름이 뭐였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 걔 이름 뭐였었죠? 빡빡이 몽크 있었잖아요 빡빡이 나중에 막 적으로 나와가지고 충격 먹었던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지옥에 있는 악당들이랑 같이 적으로 나오는 지옥에 있는 악당들이랑 같이 적으로 나오는 지옥에 있는 악당들이랑 같이 적으로 나오는 몽크의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다 모르나요? 다 모르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나지 자 여기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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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세상에 자작군 나는 입문하고 싶네 기아께서 티르의 문화생이 되고 싶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게 당시 드래곤스텔론에서 나를 창문 밖으로 내던졌던 말락행위들을 부르는 거라면 맞네 켈가를 도와줄 수 있겠나? 이라반 불법 그래서 맞나요? 한잔 mouths